요양병원 암환자에게 입원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논의가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차에 이어 오늘 2차 심의인데요. 제재한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삼성생명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죠. 조슬기 기자. 네, 좋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안을 놓고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삼성생명 측이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 통지문을 보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금 문제를 놓고 법원이 삼성생명에 손을 들어주며 이번 제재한 심의의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합당한 사유에 따라 지급을 거절했다는 삼성생명 주장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재심 주요 안건인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을 놓고서도 양측은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 기한을 제때 못 지킨 이 그룹 내 계열사 삼성 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행위의 위법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중징계 통보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금감원이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어 사전 통지문 예고대로 중징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번 2차 제재심에서 기관 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막히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됩니다. SBS CNBC 조수익입니다.